음악 전국에 계신 에디온 유상통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금 일반 강사 이종학입니다. 자 이제 2025년 시험 대비가 드디어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의복 정제하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이제 기초 특강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해에 또 이렇게 문제가 생각보다 좀 너무 쉽게 나오는 바람에 그런 이유로 열심히 공부했으나 아깝게 또 이렇게 합격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시험에 대비해서 새롭게 이제 계리직 공무원을 꿈꾸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각자 좀 입장과 상황 처지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합격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큼은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의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이제 그 앞으로 전진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서 꼭 합격의 영광을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익히 소문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뉘온 유상통 같은 경우는 계리직 분야에서 진짜 압도적인 합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 번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이거 뭐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패턴처럼 굳어졌다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주 선택 잘하셨고 저도 그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지난해까지는 또 우편까지도 강의를 하고 했었는데 점점 이제 우리 감옥이 쪼개지면서 제가 이제 가장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그 감옥 쪽으로 점점 좀 이제 맞춤형으로 지금 변신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부터는 예금 일반 감옥에 집중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보다 양질의 강의를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통해서 이제 선사하겠다라는 약속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때 보면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수험 공부는 왕도가 있습니다. 아니 왕도가 있으니까 대학 갈 때에도 학원도 다니고 과외 수업도 받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시험도 이 뭐 정형화된 어떤 패턴이 좀 있고요. 그 정형화된 패턴에서 앞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그에 걸맞는 또 이제 공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공부에 왕도가 없다라고 할 때는 내가 뭔가 지적인 탐구를 할 때 그때는 내가 어떤 뭐 특별한 방법론 같은 게 없고 내가 당장 좀 이렇게 선호되고 즐겁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선택하면 돼 이런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제 수험 공부라고 하는 합격이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공부다라고 했을 때에는 특별한 왕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왕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처음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것이 바로 이 기초특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초특강을 이제 지난해에는 제가 이제 구조와 틀로 해가지고 전체 스토리라인을 확인하는 과정을 했는데 이런 과정을 이제 기본 심화 이론 쪽으로 좀 돌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확인 체크하는 과정을 좀 뒤쪽에서 또 한 번 더 가지게 될 거고요. 이제 기초특강에서는 제가 매번 하고 싶었지만 시간에 쫓겨서 다 완성하지 못했었던 우리 이제 용어 해설 정도에 초점 맞추려고 해요. 그런데 용어 해설도 제가 뭐 이제 저스트 텐미닛 뭐 이런 컨셉으로 저스트 텐미닛 단 10분만 투자하면 하나의 금융 용어를 알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것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보다 팽창을 많이 시켜놓으니 여러분들이 좀 이제 조화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셨지만 어떤 분들은 좀 이게 여기까지 공부할 여력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기초특강의 용어를 잡았냐면 우리 교재에서 발견되는 용어들 여기에서 꼭 이 단원에서 이 용어만큼은 확인하고 왔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선별해서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이제 강자로 구성했다는 점 그런 점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면서 이 기초특강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드려서 여러분 이제 저랑 처음 보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을 이제 저의 광신도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반드시 예금일반이 여러분들에게 효자 감옥이 될 겁니다. 그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 본격적인 다음 페이지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예금일반과의 이제 첫 만남입니다. 예금일반. 그런데 예금일반 감옥이 뭐냐. 이게 이제 20문자가 예금일반에서 출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약간 우리 우금이라고 이제 감옥이 하나 합쳐져서 저도 이제 그 감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야 우금이라고 할 때에는 문항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예금일반에서 예금일반도 아니었죠. 그때는 이제 금융상식이라고 해가지고 예금편 보험편 나눠져 있었는데 그럴 때는 문항수가 너무 적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공부를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지 참고 몇 문제 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단독으로 20문제가 풀로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예금일반 감옥이 여러분들에게 전략감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문과 쪽 영역에서만 놓고 보면 예금일반 감옥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감옥이에요. 우리 이과 감옥으로 커밀이 있기 때문에 커밀 분야는 함부로 제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커밀의 어려움이야 이제 저 같은 문과돌이들은 훨씬 더 또 어렵게 다가오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차는 있겠지만 어쨌건 그건 이과 감옥이니까 제가 좀 차치하고 일단 이 문과스러운 이 감옥들 우리 이제 우편도 있고 예금도 있고 보험도 있는데 이런 감옥들 중에서 일단 예금일반이 가장 좀 까다로울 것이다. 한 줄 한 줄 읽어나가는데 혼자서 독학으로 이렇게 해결하기도 어렵다. 솔직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금일반이 여러분들에게 전략감옥이 되어야만 하고 2024년도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도 좀 쉽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전략감옥이 맞나? 이렇게 약간 갸우뚱하셨을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 쉬었다고 또 쉬우라는 법이 없어요. 이게 통계를 분명히 내보거든요. 출제하는 쪽에서도 우정사업본부에서 통계를 딱 내보고 야 이거 점수가 이렇게 인플레가 되면 되나? 조금 더 어렵게 내주세요. 이런 주문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를 해줘야 돼요. 이게 수험생들이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팔랑귀가 돼요. 불안하니까 팔랑귀가 되는데 작년에 문제 쉽게 나왔대. 그럼 우리가 살살 공부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누군가가 약간 뭐 가짜뉴스까지는 아니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면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 있잖아요. 어렵게 공부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믿어버려요. 믿어버리고 작년에 쉽게 나왔으면 올해도 쉽게 나오겠죠? 하는 식의 태도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낭패입니다. 제가 아주 오랜 시간 이 감옥 이외에도 이 공무원 수험 시장에서 달코 달았는데 결코 패턴이 쉬었다고 계속 씻거나 또 어려웠다고 계속 어렵거나 그러는 게 없어요. 이게요. 검증이 좀 약간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능 같은 경우는 워낙 국가지 대사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많은 인재풀을 갖다가 한 달씩 뭐 그죠? 따로 떼어놓고 그 안에서 이제 막 이거를 막 검증을 2중, 3중, 4중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난이도 조정을 어느 만큼 해내요. 근데 그래도 거기도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올해는 불수능이다, 올해는 물수능이다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서 출제하는 사람 여럿, 그 중에서 문제 뽑아내는 사람 여럿, 그것도 검증하는 사람 여럿,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게 또 그죠? 의도와 다르게 난도가 조정되기도 해서 아주 곤란해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인력을 여기다 투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난도 조정 같은 것들이 일관성을 갖기가 너무 어렵고 우리가 그래서 이 과목은 쉬워요, 이 과목은 어려워요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이 연사 목소리 높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은 경험이 길어야 1년, 2년, 많이 길어도 한 3년, 4년 넘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 동안 이거를 다 꾸준히 봐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부끄럽지만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먼저 걸어봤다. 먼저 살아봤다는 거죠. 여러분들보다 수험생활 먼저 해봤고 이 과목에 대한 공부를 먼저 했기 때문에 먼저 하면서 이제 시행착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시행착오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예금일반을 2024년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춰서 엄청 그냥 간단히 공부한다? 아, 이거는 불안한 일입니다. 또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쉽게 나온다면은 어떤 분들은 또 땡큐 할 거고 어떤 분들은 아쉽고 그럴 텐데 어찌됐거나 창담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내년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 2025년도, 올해 이걸 보고 계신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2025년도 시험이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를 아무도 모른다. 진짜 며느리도 모른다. 옛날 농담처럼 얘기하자면 아무도 몰라. 출제하는 사람도 사실은 잘 모르곤 해. 자기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맞닥뜨려 봐야 아는 문제예요. 이게 어렵게 나왔는지 쉽게 나왔는지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해야 되느냐.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쉽게 가셔야 돼요. 일단은 쉬운 문제부터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대본 어려운 문제부터 맞출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쉬운 문제부터 맞춰 나가시대. 그런데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단계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시킬수록 점점 어려운 것들까지도 접근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공부해놓은 사람은 시험이 고난도로 출제되도 대응이 되지만 이거 손쉽게 공부해놓으신 분들은 어렵게 나왔을 때는 속수무책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우리의 가능성 영역 때문에라도 어렵게 공부해야 어려워도 맞추고 쉬워도 맞춥니다. 쉬워도 맞추고 어려워도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격의 가능성을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저 골대로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럴 때 골키퍼와 나의 간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골을 넣는 사람은 간격을 이렇게 벌려서 공간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골키퍼 같은 경우에 간격을 좁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내가 나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라고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걸어가 봤다고요. 그 길을. 그러니까 저의 노하우를 믿고 오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 뭐 이제 처음부터 지금 이제 처음 만나니까 팔짱 딱 끼고 어떤 인간인가 한번 지켜볼까? 이렇게 하고 저를 이제 거의 관람하듯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 빨리 그 모두에서 벗어나셔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말씀을 예금 일반 과목에 대한 주요 특성으로 좀 전달 드리면서 다른 과목보다 공부를 하기로 맞먹으면 상당히 어렵고 교재 내용은 굉장히 얇아 보이지만 그렇지만은 그거 한 줄 한 줄 해석하는 게 거의 뭐 반 외국어 접하듯이 그렇게 해석을 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교재가 얇지만 친절하지 않다. 그 한 줄에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강의해 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은 첫 만남이니까 우리가 탐색을 좀 해봐야 돼요. 그죠? 첫 만남부터 훅 들어가면 안 되죠? 어? 우리 처음 만났는데 어... 뭐...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몇 살이에요? 뭐 결혼하셨나요? 어떤 성격이에요? 뭐... 아니면은 뭐 재산은 많아요? 이런 거를 훅훅 들어와서 물어보면 어... 가족의 무슨 뭐 문제는 없어요? 이런 거를 막 물어보면 오! 뭐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음... 지금 뭐 날씨가 좋네요. 우리 뭐... 지금 뭐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우리 같이 뭐 할까요? 이런 정도의 탐색. 네. 이런 첫 만남에서는 그런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초특강에서는 이 첫 만남인 만큼 기초이론 입문 강좌에서는 자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인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시험 합격의 열쇠인 오즈학습법을 대입해서 처음에 이제 초장에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용어하고 일단은 친해져야 되겠다. 익숙해져야 되겠다. 워낙 새로운 단어들이 많아요. 영어 단어 처음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과 친해지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는 건데 여기에요. 오즈학습법을 통한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즈학습법을 통한 회독의 증감. 아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회독을 늘릴 건데요. 이 오즈학습법이 뭐냐면 제가 이해, 정리, 이거를 이응, 지읒으로 읽어보세요. 그냥. 제가 이름만 그렇게 진 건데 이응, 지읒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 정리, 암기, 적용 이런 이제 네 개의 단계를 제가 제시해드릴 거고요. 그 단계 중에서 이제 첫 단추란 말이에요. 첫 단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진짜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크게 조망을 하는 거예요. 조망. 우리가 망원경 가지고 전체 틀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구조아트를 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크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어떤 단어들이 있어라는 거. 퍼즐 같은 개념으로 이, 어?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되는, 맞닥뜨려야 되는 단어들을 좀 뽑아내고 그 단어들을 가지고서 한번 수수께끼 풀듯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초 실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우리 시력을 조금 좋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할 건데 요것도 하나의 이 과정 10강 제가 준비했는데요. 10강을 마치고 나면 그것으로 1회독을 한 거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공부해야 되냐. 한꺼번에, 한키에 내가 이거를 다 이해하고 어, 딱 어? 내 걸로 만들겠어. 이거는요. 앵간한 배경지식이 있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경지식이 예금 쪽에 많이 있으세요? 금융 쪽에? 근데 잘 없으면은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냐면 이거를요. 처음에는 그, 진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멀리서 이렇게 조망을 하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개되는 용어들, 처음 만나는 용어들부터 퍼즐처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큰 구조를 한번 보고, 틀이 이렇게 돼 있구나. 스토리라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세세한 내용 한번 보면서 어려운 얘기는 좀 빼놨다가, 또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어려운 얘기들을 조금씩 조금씩 내 걸로 또 이렇게 끌고 오는 이런 과정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전부 다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이렇게 되면서 아까 이게 이해, 정리, 암기, 적용하는 동안 수십 차례 회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십 차례 회독을 한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한번 크게 보고 그러면서 점점점점점 세밀해지는 거죠. 점점 세밀해지고, 이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막 암기도 하고 문제를 풀면서 다시 또 새로운 각도에서 C줄, 날줄로 제가 표현해드리는데 아니, 이거 뭐 3배를 짤 때도 C줄이 있다면 날줄도 있어야 돼요. 내용에 대한 공부가 C줄이면, 그러면은 문제에 대한 적용은 날줄이에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내면서 우리가 이제 합격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독의 1회독을 이 기초특강에서 아주 심플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이 반복이 수십 차례 될 거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다섯 번 정도 제대로 오독오독 씹어먹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짜봤어요. 그래서 처음에가 기초특강, 두 번째가 예금이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이제 구조와틀을 잡아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요약정리 쪽이 됩니다. 그리고 암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다섯 단계 맞죠? 사실상 예금이론의 이해가,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이에요. 근데 예금이론의 이해에서는 기초특강에서 했던 내용 다 들어올 거고요. 정리 과정에서 해야 될 구조와틀도 여기서 맛을 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진짜 핵심인데. 그런데 이제 어찌 됐거나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세분화해 보니까 어? 다섯 개 코스가 딱 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이걸 갖다가 오독오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독오독. 다섯 번 들여다본다. 독, 독. 독사할 때 그 독자 떠올려 보시면 되고 어... 또 오독오독 하니까 어... 뭔가 맛있게 또 어... 씻고 즐기고 맛보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그 안에서 이제 기초특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예금일반의 개념어들하고 친해지는 과정이다. 요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론도 이해하고 내 손으로 정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저절로 암기노트 이런 걸 통해서 암기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실전 적용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어... 말씀드립니다. 예. 고렇게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오독오독 기초이론을 하는 거예요. 개리직 예비공무원 입문자를 위한 기초이론 과정입니다. 사실은 고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이게 처음 이제 만나는 사람 어? 우리가 미팅 장소에 가서 처음 상대방을 만났어요. 예. 그래서 탐색전 하는 거예요. 탐색전. 어? 옷은 뭘 입었나? 뭐 어떤 스타일인가?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떤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예금이론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어들을 파악하고 친숙해지기 위한 강좌입니다. 이것이 이론강의. 다음번 이론강의에서도 반복되겠지만 그 전에 한번 이거 들여다보는 거고 또 어려운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자어식 풀의도 해드릴 거고요. 그런 겁니다. 예. 그러면서 또 한편 개념어 관련 기출 지문들이 있어요. 기출된 것들을 다 총망라하진 않고 그 중에서 개념어 수준으로 나온 선지들이 있어요. 개념어 수준으로. 예. 그 개념 정의와 관련된 선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선지들을 갖다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실전에 대한 감각을 익혀나갈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나 지난해 한번 다 공부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속 이제 반복해서 복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저는 사실은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2025년 강의를 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그냥 쭉 한번 다시 반복해보시는 거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미 해놨으니까 나는 이제 문제만 계속 돌리면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한번 다 내가 초심자처럼 그냥 한번 다 같이 밟아 보는 거죠. 그렇게 밟아 가다 보면은 반복되기 때문에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요. 흡수력이 굉장히 좋고 그러면 더더 완벽해지고 혹여 그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놓쳤던 대목이 있다면 그거를 또 내 거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초심자를 위한 과정이지만은 이거 지금 반복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라고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정말. 저라면 그렇게 공부해요. 저라면. 내가 어차피 올해 약간 쓴맛을 봤지만 내년에는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초부터 다지는 거죠. 내가 뭔가 빈칸이 있나? 뭐가 좀 비어있는 데가 있나? 이런 공간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성을 가지고 이 강의를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리직 합격의 열쇠 저는 예금일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금일반이 여러분들이 더 어려울 거예요. 어렵게 선사가 될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금융에서 갈라져나간 보험을 공부할 때에도 예금일반에 토대가 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일반이 예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융전반에 대한 얘기들이 요 안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옥이 여러분들 합격의 열쇠라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저는 또 내 감옥에 또 열정을 쏟아야죠. 내 감옥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다른 감옥도 다 중요하겠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예금일반에 여러분 합격의 열쇠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의 순간까지 제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저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실 거죠? 20분간의 이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저의 광신도로 서서히 이렇게 진입하실 것을 강력 기대해 보면서 요구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1강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강의 시간에 1강 이 첫 번째 강의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아멘